저희가 나름대로 첫 번째 이렇게 SNS를 통해서 나영 씨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요즘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나를 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아들이에요. 시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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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시누. 아니. 샵 시누. 샵 시누 초이. 이쁘라. 여자애 아니죠? 남가애예요. 아니 사진이 엄청 많아요. 네. 아들 사진이 제일 많은가 봐요. 네, 맞아요. 여자애 같아요. 예쁘게 생겼다. 머리띠를 해놨을 때는. 아 귀여워. 지아빠. 표정 봐. 얼마나 됐죠? 14개월. 14개월이면 한 살하고 두 달 된 거네요. 엄마가 이렇게 되겠네요. 좀 달라요? 삶이? 네,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혼자. 몇 시에 일어나요? 얘가 너무 일찍 일어나요. 몇 시? 어휴, 부지런하네. 진짜 일찍 일어나요? 다섯 시.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어휴, 시누 부지런하네. 이런 친구들이 농사지면 잠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너무 부드러워서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거든. 일단 아침이 달라졌고. 네. 또 달라진 거. 또 달라진 거는 좀 이렇게 꽉 찬 삶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 그렇겠다. 너무 꽉 찬 느낌 있잖아. 이렇게. 버겁게 꽉 찬 느낌. 그러면 육아 조언을 나영 씨 주변에서 누가 좀 많이 좀 해 주시는 분 있어요? 육아 조언을 인터넷으로 많이 받았죠. 인터넷처럼 좋은 친구도 없죠. 그럼요. 여러 가지 이런. 내 궁금증은 다 인터넷이 풀어줘.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맞아요. 그래도 주변에 좀 나보다 성별 출산 하신 분. 저보다 조금 빨리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고더라고요. 모델 이현희 씨 여기 나왔었어요. 아, 이현희 씨. 네. 저희 아기보다 6개월 빨라요. 아, 그렇죠. 그 친구한테 뭐 이런 거, 팁 같은 것도 많이 얻기도 하고. 네, 네. 그럼 제가 아동학과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여기 잘 키우시겠네. 저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낳고 나서. 낳고 기르다 보니까 아, 맞다. 내가 아동학과 나왔지. 그래서 옛날 공부했던 걸 막 다시 이렇게 되새겼어요? 어, 뭐 되새겼다기보다는 학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지는 못했는데. 느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흘려들었던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이 나죠. 아, 근데 왠지 김우양 씨가 앞에 정말 잘 보셨네요. 제가. 근데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수월하게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냥 네. 출산도? 출산도 나쁘잖아요. 저는 임신 기간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엄청 배려해 주는 거예요, 막. 아, 임자분이.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막. 무거운 거 보면 못 들게 하고 막. 진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 남산만 빼고 저를 다 먹고 의해 줬어요. 아니, 근데 나영 씨가 진짜 궁금한 게. 출산 1년 만에, 1년에 4개월 만에 몸이 옛날보다 더 빠졌잖아요. 네. 출산할 때가 몇 킬로였어요? 출산할 때가 제가 13, 14킬로 정도 찐 것 같아요. 13, 14킬로? 네. 그럼 지금은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그거 다 빠졌어요. 13... 14킬로 정도가? 네, 네, 네. 너가 곧 빠진 것 같아. 곧 빠진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제 몸무게는 그런데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냥 생기가 느껴져. 근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운동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어떤 운동? 필라테스트 저는 열심히 하니까. 필라테스트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정확하게 돌아오는 건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우리 시부 집에 있는 건가요? 시부 집에서 지금 컨디션 조절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방송 나온다고? 아 그러면? 자, SNS를 통해서 우리 나영 씨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최근에 리빙 사진이 많이 들어와요. 봐봐요, 집이 너무 커졌어요. 아 집이요? 집에 대한 사항이 많아? 이사 갔어요? 네, 이사 갔어요. 가신 지 얼마나 되... 어머머, 이거 집이에요? 언제, 어떻게 해? 어디로? 이사 간지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네요. 지금 오늘 가는 집이에요. 네, 오늘 가는 집. 펜션 같은데? 펜션 같죠, 좀. 제가 이번에 평창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평창동. 그거 부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렇죠. 왜 두 번 얘기해? 평창동. 그거 부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제가 어릴 때 춘천에 살았었잖아요. 서울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었어요. 드라마 이렇게 보면 전화 오면 네, 평창동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자 집에서. 맞아, 맞아. 전화 걸으신. 그래서 평창동. 그게 어디야, 도대체. 나 진짜 서울에 가면 평창동에 꼭 한 번 살아봐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로망이 있었구나. 이런 로망들 없으셨어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니요, 맞죠. 평창동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그러니까 요즘은 뭐 청담동. 젊은 친구들은 청담동을 가보는 게. 그런 데다가 집 한 채 딱 사놓으면.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나영 씨는? 평창동. 평창동. 저게 내가 꼭 한 번 살아봐야겠다. 근데 사실은 사람 거 되게 좋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조용하고. 좋은데 일단 좀 멀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아 그냥 이 이렇게 좀 이 꿈을 좀 이뤄보는 걸로 이걸로 충분하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인스타그램에. 네. 평창동 만세 이런 얘기 많이 올려서. 아니, 별거 없던가요? 꿈에 그리는 평창동에 가보니까. 근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지대는 지대. 지대는 지대 높아요. 지대 높아요. 그래서 목욕기도 너무 많아요. 아니, 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집이 커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막 정원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난리 온 줄 알았어, 진짜. 근데 그게 저희 집 정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공동으로 쓰는 곳이에요. 그 마을, 마을분들이 다 같이? 네. 공동 정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아무도 쓰지 않아요. 제가 매주 거기서 막 바베크 파티를 했죠. 근데 이제 저도 한 4, 5번 하니까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귀찮지. 힘들죠. 잠깐만요. 여기, 여기입니까? 네. 저희 집이에요. 아 진짜 제일 위에 사시네. 네. 평창동에 좀 높은 곳, 위 있고. 여기가 바로 네, 평창동입니다. 전화하면 네, 평창동입니다. 아유, 다 왔습니다. 도시 너무 좋았어요. 저희 집입니다.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실 수 있어요. 실례합니다. 신우야. 이제 카메라를 보고 있어. 할머니 오셨어요? 신우야. 엄마. 신우, 신우야. 엉터를 당황스러워. 들어가시죠. 엉터를 당황스러워. 엉터를 당황스러워. 아유, 여기가 안방이에요? 아니요, 여기는 저랑 최신우랑 가는 방이에요. 여기가 아기 방. 신우 방. 아기 물건이 방. 깔끔한 느낌이야. 옛날 집이에요. 30년 된 집이에요. 차 앞이 들어와도 붙일 데가 없어요. 깨끗해. 깨끗해. 좋아요, 깔끔하니 잘하나. 왔을 때 여기 없었거든요. 사이에 이제 가구들이 새로 들어왔네요. 이사 오자마자 제일 먼저 오셨나 봐요, 일찍. 제일 먼저는 아닌데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네, 가구들 들어오기 전에. 네네네. 아니, 선생님 서울에서 이런 뷰를 만나면. 전망이 너무 좋다. 야, 이 식탁도 너무 예쁘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이 집 이사 오면서 주문했어요. 그래서 4개월 정도 걸려서 도착한 거예요. 어디서, 어디서? 그 존 에프 케네디 공항 만든 건축가가 만든 숙탁이래요. 그 디자이너가. 네. 이런 의자도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이거 플라스틱 의자예요. 그러니까. 무겁지 않고. 근데 이게 최초의 사출 의자라고 하더라고요. 사출 의자. 사출 의자? 찍었다. 찍어낸 거예요. 처음으로. 되게 혁신적인 의자예요. 그러네. 어디에도 이응색 없네. 네. 좋네. 등도 너무 예쁘죠. 제가 이사 오면서 자랐어요. 50년대? 독일 부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엠팅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부피가 이렇게 쫙 빛이 부피 있게 나오잖아요. 고른 게 너무 좋아서. 되게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셨네. 또 꽃은 이제 어제 넣으셨나요? 어제요? 네. 제가 꽃질부터 오신다고 해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살기는. 되게 신경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되게 짤뚝질도 잘라놓은 거니까. 어제 급하게. 어, 태신호 씨. 어, 신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신호야 인사 좀 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음. 이거 선물 마음에 들어요? 음. 이거 뭐에다 쓰는 거지 알아요? 신호 이 나오면. 이 빠지면 이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하는 거래요. 신호 이 나오면. 이 더 나아야 되겠죠? 음. 엄마 얼마나 사랑해요? 엄마 얼마나 사랑. 우와 그만큼. 신호는 몇월생이에요? 달력으로 표시해볼까요? 짜자자자. 자, 몇월 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신호. 아이고 신호. 영어로. 주은. 유어로. 우와. 맞았어. 우와. 신호는. 유월생이군요. 유월생. 오. 오늘. 김장형씨가 또. 네. 제가. 5분만에 만들 수 있는 음식으로 다가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5분만에 만들 수 있어요? 네. 시원한 걸로. 엄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김밥. 저 꼬다리거든요 저거. 아, 맛있는 거거든, 저게. 어, 끓였다. 금방이에요, 금방. 이제 다 됐어요. 프로 구단 같아요, 프로 주부 같아요. 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괜찮아요? 다 됐습니다. 진짜 빠르죠? 아, 진짜 후딱하시네. 짠! 짜잔! 이거 비빌게요. 이거 비빌게요. 아, 이게 우동. 아, 샐러드 우동.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잘 먹네. 한 끼가 먹어도 되죠? 이거 선생님이 사주신. 아, 진짜? 저 처음에 신문집 들어갈 때. 너무 예쁘죠? 그거는 너무 더럽네요. 잠깐만요. 아, 깜짝 놀랐네. 아, 감사합니다, 여보. 잘 먹네요. 신우야, 아빠 마음에 들어? 알았어, 알았어. 음, 먹고 싶어. 먹었어. 그렇지. 음, 잘 먹네. 내가 아빠가 된 것 같아, 진짜. 우찬이 먹어. 야, 내 우동 맛있네. 괜찮죠? 우동 샐러드 맛있죠? 괜찮죠? 한 입은 다 먹었고요? 괜찮아. 사실 가을 날의 햇볕이 오늘은 굉장히 따사로워서 이렇게 바람 맞으면 좀 선들선들하고 햇빛에 있으면 땀이 나는데 그 느낌을 잠재워줄. 그걸 새콤하면서 고소하면서 야, 이 속에 턱 쏘는 게 이게 뭐니. 놀아보수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속에 턱 쏘는 게 뭐니. 그 다음은 날이 턱 쏘는 게 또 한 입이 안 돼. 또 한 입에 오니. 그 다음은 날이 턱 쏘는 게 뭐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